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지구과학 전문가 오주현입니다 자 2023학년도 수능대별을 위한 지구과학 1 오주모의고사 시즌2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이구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우리 오주모의고사가 어떤 모의고사인지 충분히 알고 계실테지만 그래도 이 모의고사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어떻게 학습하는게 좋을지에 대해서 특징과 함께 간략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특징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내에서 출제합니다 선 넘는거 안나가요 아시겠죠? 설령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 이거 선 넘는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든다 하더라도 선을 넘은게 아니다 알아주시고 왜냐 수능 및 평강 기출 응용 및 변형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풀고 분석을 끝내셨다면 이런 범위 내에서 나왔던 문제들은 어 이거 조금 많이 간거 같지만 그래도 이런이런 부분에 응용이 없구나라는걸 눈치채시는 분들이 계실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EBS 연계규제에 대한 응용도 마찬가지에요 어 좀 낯설어 하지만 아 요게 수능특강 또는 수능완성 어떤 부분에서 요런 요런 비스무리한 내용들이 있어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서 우리들한테 연습시키고자 하는 큰 뜻이 있었구나라는걸 여러분들이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요런것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어 이거 못본거 같은데 어 음 하지만 나왔네 근데 이게 선을 넘는다 아 그러진 않아 그러니까 어떤 개념원리에 대한 부분들 또는 암교수에 대한 부분들이 어 분명히 교과서 또는 교육과정 범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지식과 그 원리적인 부분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답을 찾을 수 있게끔 문제를 구성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어 이런 경우는 있어요 실제로 어 저희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수능이 출제되는 상황에서도 교과서에는 관련 개념이 다 들어있진 않습니다만 실제 문제에서 다루는 주제가 우리들이 배우는 주제랑 연결되어 있고 또는 그 범인에 포함되어 있고 어 직접적으로 어떤 원리적인걸 따져 묻거나 암교수를 묻는건 아니지만 문제 속에 그 상황 내에서 아 이런건 이런이런 원리로 설명이 되는거고 저건 저런저런 원리로 설명 되는거다 라는걸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 난 다음에는 그 내용들을 질문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긴 해요 드물긴 하지만 그러니까 비문학질문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 그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해석해서 답을 찾는 것처럼 우리들이 배우는 주제와 소재들을 활용해서 그런식으로 문제를 구성하는 경우는 있긴 하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럴 때는 문제 속에 이제 답이 있을 확률이 되게 높겠죠 오케이 낯설음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한다 쫄지 마시고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신유형의 탐구활동문제 고난도 문제 당연히 포함되어 있구요 OMR 답안지 그리고 해설지 역시 제공이 됩니다 자 요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더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채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채점 서비스 시즌2 페이지로 들어가십니다 어 물론 교재를 직접 구매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 강의실에서 오직 모의고사 시즌2 딱 들어가시면 요 부분 요 부분 채점 서비스 있거든요 네 들어가셔서 아 1회 2회 3회 4회 풀었다 면 각각 회차별로 여러분들이 풀고 난 다음에 어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요 바로 그냥 채점이 딱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직접 해설지를 보고 직접 수기로 채점 하셔도 됩니다만 입력하셨을 땐 여러분들 이 모의고사를 응시한 수험생들의 많은 데이터가 취합이 되기 때문에 저의 제가 저 연구실 에서 이 내용들을 분석을 하고 어 어 또 강의에 활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요 음 아 요런 정도로 냈더니 학생들이 아 요런 정도까지는 지금 잘 푸는구나 요런 부분은 조금 어려워 하는구나 아 요렇게 냈더니 아 이럴지 저럴지에 대한 어떤 많은 혼란과 또는 질문이 많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잘 내용들을 추려서 취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이 다음 시즌 모의고사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 제작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과 강의에서 차근차근 또 반영이 돼서 어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채점 서비스를 잘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어 이거 모바일로는 안됩니까 안될 리가 있겠습니까 하하하하하하 모바일로도 다 됩니다 어 그래 모바일로 다 들어가셔서 어쨌든 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시즌별 구성 잠깐 한번 소개해드리면 시즌1 이미 진행이 끝났고요 시즌2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8월달에 9월 모평 전에 일단 시즌2는 다 완강이 될 예정이니까 그 좀 알아주시고 시즌3 시즌4는 각각 9월과 10월에 4회씩이 또 추가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모든 시즌 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 시즌 별 난이도를 굳이 이거는 좀 쉽게 이거는 좀 어렵게 다음에는 더 어렵게 이런 의도로 문제를 제작 하고 있진 않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제작한다는게 오해 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무턱대고 어렵게만 낸다 이런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의 어떤 여러가지 20문제 구성상 실제로 수능 문제가 출제될 땐 우리들이 배우는게 정말 많잖아요 그중에서 20개의 주제가 선별되어서 출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대단원 있고 중단원 있고 중단원 내 여러가지 소 주제들이 있을 때 그 중단원별 출제 문항수의 어떤 비율이라는게 정해져 있고 대체로운 그리고 특정 중단원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주제 그 다음에 대한 다음 내용에 대한 주제 어떤 게 나올지는 그때그때 또 다를 수 있거든요 따라서 대단원별 중단원별 주제별 출제 문항수에 대한 비율 적절하게 맞추고요 총 20문제에 대한 난이도 조절도 최대한 수능에 근접된 난이도로 조절하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한 반걸음에서 한걸음 정도 조금 더 난이도를 전체적으로 어렵게 하려는 노력은 사실은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왜 4분 문제에 이게 들어가 있는지 왜 11분 문제에 그게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어떤 문제든 그 위치에 그 자리에 들어있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이다 알아주시고요 보기 ㄱㄴ ㄷ이 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선택지가 왜 저렇게 배정됐는지 도 하나하나 다 깊은 뜻을 저희들이 담아서 이렇게 문제 구성을 했다 라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 대부분을 알아도 아주 작은 부분 하나만 헷갈린다 하더라도 답 찾을 때 조금 불편할 수 있고 그렇지 이거 뭐 찍어서 맞아 맞아 의미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알고 넘어가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어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였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뭐 다른 일반 교재 수록되는 문제들도 물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만들고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모의고사 형식을 가지는 이런 문제들은 더욱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잘 헤아려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예쁘게 봐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뭐 시즌3 시즌4는 이제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출시된 다음에 그 문제들 까지 조금 더 이제 추이들을 보고 아 이제 이런 정도까지 가는구나 라는 게 좀 더 밝혀진 게 있겠죠 그걸 보고 조금 더 추가적인 어떤 수정과 보정 작업이 어 이루어진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 예정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활용법 풀고 검토하고 OMR 답안 작성까지 끝내야 돼요 그리고 시간 측정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그냥 막 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시간 지어야 돼요 어 어 저 잠깐 지금 쉬는 시간이 10분 남았는데 10분 동안 그래도 한 다섯 문제 미리 한번 풀어볼까 어 그 다음 또 한 5분 잠깐 짜투리 시간인데 그 다음에 한 3 4문제 한번 더 풀어볼까 어 어 저는 사실 이렇게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 문제를 풀음에 있어서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라도 문제 풀어보고 확인해보고 답을 맞춰보고 정리 점검하는 건 저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모의고사 형식을 갖춰서 제공되는 문제이니 이 나름 실전에 걸맞는 실전 훈련 즉 시뮬레이션을 나름 그 경험해보기 위해서는 해보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어 시간 맞춰서 풀어 보시는 걸 적극 권장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 한 회차당 30분 잡고 한 2시간 잡아 1회부터 4회까지 다 풀어 그 다음에 어 그래 해설지 한번 몰아서 보고 해설관이 듣고 요거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음 공부를 한 회당 문제 풀었죠 그 다음에 해설지가 동봉되기 때문에 해설지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1차적인 점검을 합니다 맞은 문제를 제대로 알고 풀어서 맞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한 바에 대한 해석과 해설지에 담겨있는 대략적인 문제 어떤 출제 방향이라든가 그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어 나름 비슷하게 잘 풀었는지에 대한 점검 쉽게 얘기하면 맞은 문제를 제대로 알고 풀어서 맞았는지 점검 한번 해 주셔야 되겠고 틀린 문제는 어떤 부분을 몰라서 틀렸는지 또는 어떤 걸 잘못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틀렸는지에 대한 1차적인 점검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요 아시겠죠 그런 1차적인 점검을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강의를 보면서 총체적인 정리를 합니다 어 뭐 아시죠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이건 맞고 이건 틀렸다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강의 촬영을 해 놓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해설지에 담아두지 못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강의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내기 때문에 빠른 배속으로 터로 놓고서라도 모든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는 건너뛰지 말고 뛰어넘지 말고 절대로 스킵하지 마시고 다 보시는 걸 적극 권장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1차 점검하고 해설 강의 통해서 전문화 복습하고 이거를 왜 한 회당 끊어서 가셔라 라고 말씀드리냐면 1회를 풀고 여러분들에게 아 이게 이런 게 있었구나 어 이럴 때는 저런 걸 조심해야 되는구나 어 이건 이렇구나 라는 걸 배워나가는 게 있잖아 그 경험치들을 잘 가지고 가면 2회든 3회든 다음 회차 또는 다음 시즌에 문제 풀 때 조금씩 여러분들이 써먹을 게 생기게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어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몇몇 문제들에는 음 아 그래 처음 딱 맞닥뜨렸을 땐 이거 어려워 틀릴 수도 있어 하지만 1차적인 공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것과 비슷한 또는 조금 더 다른 형태 이지만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맞닥뜨렸을 땐 어 이 전에 실수의 경험들을 되살려서 잘 풀어낼 수 있도록 구성한 것도 사실 있긴 해요 어 성장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직접 느껴보시길 바라는 마음이 또 살포시 이 안에 또 담겨 있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음 아 물론 모든 문제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배우는 범위는 너무 넓은데 맞는데 20문제씩을 선별해서 한 회씩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회차별로 그 출제되는 문제의 주제들은 최대한 좀 다양하게 좀 펼쳐서 출제를 하려는 애를 쓰긴 합니다 하지만 몇몇 특정 주제들 주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정도로 구성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중요해요 이거 점수 기분 좋을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속상하지 사실 점수가 안 나오면 그동안 했던 노력이 얼만데 그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는 실전이 아니고요 실전에 입각한 훈련이에요 훈련 오케이 그러니까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를 깨닫는 과정이 중요하고 깨달았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빨리 메꿀 수 있는 메울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오케이 어 찾고 그 다음 그것들을 메우는 보완하는데 여기에 치중을 하는 게 맞다는 얘기지 아시겠습니까 차라리 여러분들이 보통의 어떤 교육청 모의고사나 6월평가원 모의고사 점수가 일단 잘 나왔다 쳐 그렇다면 이 점수가 너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크게 심란해하거나 상처받진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릴게요 오케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수록된 문제들 문제 위치 그리고 문제 속에는 보기 구성 선택지 배열 다 하나하나 제가 뭔가 말씀드릴 거리가 있고 뭔가 어떤 사연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 위치에 들어있다 라는 거 알아주시고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그게 그 과정이 필요한 거라고 차라리 점수가 안 나왔어도 아 그래 내가 이거 이거 내가 좀 약했구나 나한테는 저게 좀 부족했구나 라는 걸 수능 시험을 치를 때 깨닫지 않고 미리 여러분들에게 읽혀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다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문제를 푸는데 너무 아는 게 없고 너무 풀리지가 않고 그렇다면 사실은 개념 복습을 더 하시는 게 맞아요 오케이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평가할 때 충분한 개념 학습이 되었고 기출 분석이 되었고 EBS 연규제에 대한 분석이 끝났다면 오케이 그리고 저희 커리로 본다면 유자분 및 실전 문제에 대한 정상적인 학습이 1차적으로 끝났다면 이 문제를 풀어도 되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만약에 점수가 안 나오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그럴 때는 그렇지 한번 상처가 난 거니까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보완 학습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 문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에게는 조금 편안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쵸 학습이 많이 되고 충분히 충분히 많은 내용들을 소화해 내고 있다면 설령 문제의 점수가 문제를 풀었을 때 점수가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또 방심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의 적은 방심이에요 방심 좋습니다 충분히 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리라 저는 믿고요 좋습니다 시즌2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열심히 또 강의 촬영해서 여러분들 문제 먼저 풀고 강의 볼 수 있도록 잘 컨텐츠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시즌2 자 이제 그러면 오티 마무리하고요 1회 첫 번째 강의에서 뵙도록 하죠 아시아 outside place 我不知道 인증 öz Tammy 땅 ị